네, 저의 스쿨버스입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확신한, 확실한... 소품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데... 장소죠. 아내가 해외에 스쿨버스 좀 생겼어요. 다 다녀오겠습니다. 잘 나왔나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지금은 오전입니다. 9시에. 오, 딱 등교할 시간이네요. 좀 늦었지만 그래도 늦은 등교를 하고 있는 마음으로 약간 잠이 덜 깬 그런 느낌. 아시죠? 날씨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새벽에... 아니, 어제 저녁부터 비가 와가지고 살짝 날씨가 흐릴까 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엄청 화창해서 다행입니다. 눈이 좀 남겨서 굉장히 잘 못하거든요. 날씨도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나는... 어프긴 사람이 이제... 전 잠이 sobie 전 tid precedent으로 수정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제 오전과 이 하늘은 주소가 이룰입니다. 엔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 사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 아은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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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은은은은은... 아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으 generals을 전달 burner, 이게 뭐야 너무 웃겼어요? 댄서분들의 비즈니스를 제대로 봤어요 네 지금은 빈트로 등장신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다행이에요 자유로운 컨셉이라 아주 재밌는 분위기로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아침이라 진짜 다 같이 약간 졸린 학생들처럼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선수분들이 선크림을 안 바르셔가지고 지금 탈까봐 제가 아까 뿌려주고 있었어요 무사히 지나가게 타는 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원래 여름에도 긴팔을 입는데 걱정이 됩니다 안 타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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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는 립을 딸 예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안 찍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또 타고 내리고 하교를 하기 위해 또 타고 내리고 그다음에 차이가 좀 널고 이걸 찍으면은 차 씬은 끝나고 군무를 또 찍어요 제 생일 제 생일 지나자 뭐 있어? 원래 제가 맨 처음 생각한 구상하는 약간 밴드 같은 느낌이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마음에 드네요. 마저 잘 찍고 올게요.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제가 인사해 봅니다. 알았다 할게요. 와, 좋다, 좋다. 네, 계속. 끝까지 와보자. 여기. 형님들 잘 계십니다. 좋아요. 잘 잃었어. 와, 방금 찢었어요. 아니, 근무를 안 했는데 거의 네, 거의 근무한 수준으로 땀이 났고 여러분들은 이 비하인드가 올라가죠? 아마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안에 진짜 난리가 났었거든요. 댄서분들의 멘트가 너무 웃겼고 저를 꼭 NG를 나게 하겠다면서 저한테 계속 말 걸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파티를 하다가 광란의 파티를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셔가지고 그런 멘트까지 원래 고스란히 다 담겨 있었는데 비하인드에 들렸으면 좋겠네요.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셉이 좋아요. 신나고 재밌잖아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근무만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아버지 처음에는 실수뿐인걸 누구나 딱 그렇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지금부터 시작해 내가 느낀 대로 고개나는 위로 너를 위해 불러줘 So beautiful 발을 맞추고 나의 손을 잡아줘 Here we go Here we go 떠나고 싶어 처음에는 실수뿐인걸 누구나 다 그렇지 아주 조금씩 서툴러도 괜찮아 못해 안 된다는 말은 말 거짓말 같겠지만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와 가장 나은 게 뭔지 잃어버릴지도 몰라 해결해요 오늘이 날만 기다려왔어 Let's get let go 내 맘대로 좀 참아 눈치 보지 말고 웃어봐 내가 뭐라 한대도 너무 좋아 좋아 해결해 추워 내가 느낀 대로 고개나는 위로 나를 위해 불러줘 바빙에봄 예 모든 잠든 밤부터 여길 떠나자 추워 불안하다 우승 지친 하루 끝에서 BEAUTIFUL BEAUTIFUL DON'T TRY 주무렵지 않아 어디로든 떠나자 나를 위해 보여줘 I'm BEAUTIFUL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저의 BEAUTIFUL 스페셜 클립 잘 끝났습니다. 해가 있을 때 찍어야 돼가지고 일찍부터 준비해 주셨는데 스태프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이쁜 그림이 나올 것만 같아요. 모니터만 봐도 기대가 너무 되고 우리 썸냐들도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이 영상 보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